사무엘상 7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롬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전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오전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저녁 집회로 이번 성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오전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제가 좀 말씀을 가르친 다음 먼저 여러분들을 다 한번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역을 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역 실습이 있어요 사역 실습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초청도 받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데 집회에 가게 되면 그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강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면 강사님이 되는 것 나도 됩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는 것 이제는 끝입니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곳저곳 가지 않고 저와 계속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성령의 세계, 은사의 세계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집회 속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석한 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저보다 더 능력을 크게 받는 분도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메 저렇게 놀라운 일도 행하셨네 하나님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인도하는 성의 참석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할 때 오히려 막 저도 사모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하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제자반열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반열 제자 중에 이제 특별히 먼저 먼저 배운 사람이 그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배운 만큼 그래서 제가 배운 만큼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제자들이 주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들 제자들로서 먼저 조금 배워서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된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름 부분 받아서 능력 받은 분들이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때에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쁘게 받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분명히 좋아하겠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원리 중에 하나예요 쓰임 받은 원리 무슨 말이냐 저는 제 생각, 마음, 뭐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요 주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능력 받도록 기름을 붓고 할 때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낼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그럴 때 주님 나보다 더 큰 능력 주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죠 그런데 자유롭게 준비된 대로 쓰고 쓰실 대로 주고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목사 마음에 든다 저는 항상 그래요 생각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말하면 말 한마디더라도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쓰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평생 함께 살 사람도 누굴 함께 살 사람으로 택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결혼한 사람 그 사람 힘들죠 지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조건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결혼한 분들은 지금 힘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결혼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중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붙잡아 씁니다 가난해도 쓰고 해요 연약해도 쓰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항상 생각, 마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돼 마음에 드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종종 선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몰라주고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좋아할 말 하나님이 좋아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하려고 해요 누가 내 속을 팍 긁어가지고 딱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안 하겠지 참자 주여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이 무시해버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주님 보면서 참아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오히려 더 무시해버리고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거든요 참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한 단계 더 넘어서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저래도 난 기뻐해요 그냥 화 안 내 화 안 내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미안한데 거기까지 막 화까지 내면 그냥 죽고 싶죠 제가 이렇게 한번 웃어버리면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나 마음이 싹 녹아지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제가 성회를 인도하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성회가 점점 소분이 나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에 이렇게 안수할 때 그 목사님 안수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쓰러지고 앗뜨거까지 나오잖아요 거기는 갑자기 이제 멋진 성전이 보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야 저곳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곳이 바로 구성전이에요 구성전 그 상가 지하에 있는 성전에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본 그런 그 아름다운 성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성회를 한 지 벌써 1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성전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인도를 성회를 구성전에서 능력받고 그 성전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작아요 그 예배당 전체는 120평 정도 되는데 120평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성전 자체만은 한 50평이에요 50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지하 전체를 저희들이 다 쓰고 있었거든요 전체가 다 120평인데 예배당 그 주 예배당은 50평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룸들이 있고 목양실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배당은 한 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좁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성회는 제가 인도하는 성회는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는 성회가 아니라 이제 기도 받고 또 이렇게 사역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위한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사역도 받고 이게 이제 제가 인도하는 성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 타작기계라고 그래요 새 타작기계 그러니까 우리 그 여우와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인도하는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새 타작기로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작기로 만들 때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연장을 새롭게 만들려면 연장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고 달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두들겨가지고 이제 날이 쓰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또 안수로 이렇게 성령의 불가운데로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 나가 하면서 이렇게 두들기는 것 같아요 나가 나가 두들겨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쓴 날카로운 타작기로 새 타작기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제가 인도하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여기는 이렇게 앞에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지만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앞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받는 시간 어떻게 되냐면 의자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장의자를 뒤로 딱 미루고 앞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 깔아요 이제 깔판을 쭉 깔아 깔고 이제 기도받으면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나와 나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가자가 많아지니까 이 장의자를 이렇게 뒤로 밀어도 이게 밀어도 이렇게 앉아있는 공간만큼은 이렇게 해야지 그 공간 확보가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장의자를 이 안에다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 뒤로 장의자를 밀어도 그 장의자 크기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 공간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많이 오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앉아서 이렇게 강의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받을 때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개인의자를 이거 장의자를 내보내고 개인의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자 이렇게 접는 의자가 있잖아요 접는 의자 그러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장의자를 갖다가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접는 1인용 의자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 바꾸는 일을 할 때 이제 교회 개통의 선구사로 연락을 했더니 그 의자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장의자는 본인들이 처분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의자는 언제 처분을 가지고 가겠냐 목요일 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새 의자가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주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성회가 있는 거예요 그 성회가 이제 15차 성회예요 15차 성회를 앞에 두고 그 의자 바꾸는 일을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이면 장의자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날이 날짜도 기억해요 2009년도 6월 10일 날 2009년도 6월 10일 날 수요일 날인데 이렇게 말씀을 사무엘상 7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7장 1절부터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예배를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목양실로 가려고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이 의자 이제 내일이면 나가는구나 참 이 의자와 함께 20여 년을 제가 함께 보낸 거예요 참 이 의자와 함께 내가 20여 년을 보냈는데 하면서 그 서른 서른한 살 때 제가 교회를 개최했어요 신학대학은 3학년 때 결혼하고 결혼하고 애기 하나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교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개최한 그 애의 7월 달에 둘째 애를 낳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최할 때 비록 태종신앙이고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이렇게 컸고 스무살 때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서른한 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른한 살짜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때의 교회를 개최했구나 저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 이제 나이든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최할 때 바로 개최할 때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왔어요 그분이 제주도 분이었는데 제주도에서 무작정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면서 기도원에 머물면서 나는 교회를 내 남은 생에 교회 개최하다 갈 거야 하면서 개척하는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원에서 머물면서 계속 개척하는 교회 보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마침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개최했습니다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방 하나 만들어놓고 그분을 머물게 했었는데 그분이 아무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종 어린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어린 종 항상 어린 종 어린 종 안 해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어리길래 저렇게 어린 종 어린 종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서른아 살 짜리는 진짜 어리더만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주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여 년이 이렇게 그럼 그 가운데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그곳에 가기까지 다섯 번 이사를 했어요 개척교회들 이사다니잖아요 다섯 번이나 이사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지상 2층으로 올라갔다가 지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상 내려갔다가 지하 그러니까 지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다가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에서 다섯 번이나 이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은 다 포장 이사하죠 그러나 그때는 개척교회의 목사가 무슨 포장 이사를 해요 다 직접 들어서 날르고 하는 거죠 그럼 장이자를 갔다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려고 이렇게 나르려면 장이자를 계단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계단에서 안 돌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도는 곳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세워야 돼요 장이자를 세워서 빙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이자 한 번 옮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이자 하나하나를 보면 그 장이자와 함께 고생한 것 생각하는데 그 장이자도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의 그 장이자 그다음에 친구 목사가 교회 문 닫으면서 필요하면 가져가 해가지고 가져온 장이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 구성전은 그래도 50평이면 그 전보다 조금 성전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구입한 장이자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장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장이자가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장이자? 이건 무슨 장이자? 무슨 장이자? 그러면서 참 그 장이자를 보면서 아 주여 참 내가 이 장이자와 함께 20여 년을 보냈구나 딱 19년 보낸 거거든요 20여 년을 보냈구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제가 몸으로 딱 느끼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그럴 때 장이자로 대표되어지는 전통교회를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들어오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네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듣는 순간 뭐가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제가 사무엘상 7장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딱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목양실 와가지고 사무엘상 1장부터 쫙 읽어 나온 거예요 읽어 딱 7장까지 오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경 7장까지 오게 되면 두 시대가 나와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끄는 엘리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무엘 시대가 나와요 엘리 시대 또 사무엘 시대는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또 사사의 역할도 했어요 사사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제도적으로 왕을 뽑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이 사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최종적인 재판을 왕이 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것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은 최종적인 재판권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공동으로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공동으로 번영한 그 공동번역 성서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해서 판관기 재판하는 관, 법관,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는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왕처럼, 제도적으로 왕이 아닐 뿐이지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예 제사장이 이끌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판관을 겸하고 있었어요 또 사무엘 대제사장이 판관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도 이끌어가고 정치적으로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인 거죠 보통 시대 구분을 할 때 최고의 지도자 시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시대 또 전두환 시대 김영삼 시대 노무현 시대 지금 문재인 시대 이렇게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시대 구분을 하듯이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 시대하고 사무엘 시대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또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이끌어가는 이 시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지만 그 백성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이나 또 백성들이 누리는 신앙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이 시대는 불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를 해요 싸움에 져요 그 전쟁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상 4장에 있는데 4장에 보게 되면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데 싸움에 대패를 해요 자그마치 4천명이 전쟁에서 죽어요 4천명이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4천명만 죽으면 4천명만 슬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그 4천명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낸 또 남편을 보낸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역의 슬픔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때 그때 15명 정도 죽었나요? 어떤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때 전국이 슬퍼졌잖아요 또 세월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을 때 또 전국이 슬프고 막 오랫동안 막 이렇게 슬펐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300여명이 죽었을 때도 전국이 슬펐는데 4천명이 죽었다 보세요 큰 아픔이고 슬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천장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 생각하다가 아 언약계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언약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언약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언약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언약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 언약계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두 아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언약계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힘내자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 커녕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전쟁은 더 비참하게 패배를 해요 이번에는 몇 명이 전사했냐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이건 뭐 4천 명이 전사한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3만 명이 전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체로 산을 이룬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피로 강물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시체가 산이 되고 피가 강물을 이루고 3만 명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죽음이거든요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전사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다 활, 또 창,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 칼에 죽는 거니까 다 피 흘리면 죽는 거죠 그랬더니 피가 강물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언약계까지 뺏긴 거예요 언약계까지 뺏기고 그리고 이제 그 홈리아 비누하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홈리아 비누하스도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마저 죽는 거죠 제사장마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계 뺏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전쟁에 패했고 아들도 죽었고 언약계까지 뺏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 모여서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또 죽어요 마침 비누하스 비누하스의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의하면 사모님이죠 그 아기를 마침 낳고 있다가 아기를 딱 낳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와서 충격 먹었는데 순간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런데 아기를 낳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는 낳고 남편도 죽은 거잖아요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계 뺏기고 남편 죽고 시아의 아버지 죽고 대제사장이 죽은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 먹고 아마 안타까움에 쥐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쥐야 하면 힘줘주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중간에 힘을 줬는데 주여 하고 힘줬는지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아기가 나오는 순간 이가봇! 하고 외쳐버려요 이가봇! 그래가지고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원래 아기 이름 저준 것이 아니라 충격 먹고 이가봇! 하고 한 건데 어쩜 타이밍이 딱 그렇게 돼가지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섬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가봇이 뭐냐면 이가 어찌 어떻게 가봇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 어찌 되었느냐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어찌 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 외치고 그리고 죽은 건데 그 얘기를 받던 산파는 아기 이름을 저준 줄로 알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시대를 나타낸 대표적인 단어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 구약에서의 전쟁은 이게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런 전쟁 실질은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그 바로 바로와 애국군대 영적으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국군대들 바로 바로가 사단이고 그리고 그 애국군대가 바로 사단의 사자들 곧 귀신들 더러운 영들을 바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와의 싸움이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의미하듯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다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단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시대 이렇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졌잖아요 일본한테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다 뺏기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뺏기잖아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전쟁터에 맨 앞에 총알바리로 세우잖아요 정말 그때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영화를 보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우고 또 중국하고 싸우고 그럴 때 맨 앞에다가 이 조선 우리에서 뽑은 빼앗아간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일본 사람은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총을 쓸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조선 사람들 다 먼저 총알 받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친다 뒤에서 쏴서 죽여요 일본 군인들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딸들도 뺏겼잖아요 자기 일본 군인들 위로하는 데 썼잖아요 비참했죠 또 우리 남편들 뺏겼죠 탐광 끌고 들어가가지고 구남두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안 본 분들 칭찬합니다 본 분들도 본 분대로 잘 보셨고요 봐도 돼요 저는 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어요 군인들라는 영화 보신 분들 얼마나 비참해요 한국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깊은 탐광이 들어가서 연탄 캐는 일을 하는 거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곡식 다 뺏어가지 전쟁에 지니까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뺏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지면 사단에게 다 뺏겨요 사단은 예수님 말씀하실 요한복음 10장 10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했어요 사단한테 뺏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능력을 받았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보니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 속에요 벌써부터 악한 영이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걸 막고 지혜에 막고 있고요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텔레비전에 빠지게 만들고 PC방 가게 하고 사단이 질질 끌고 다녀요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제가 능력 받기 전에도 책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능력은 없었지만 지식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 게임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야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해도 애들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무슨 게임 귀신이 있어 근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고 있으면 너 게임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야 너희들 중에 아무나 자원해봐 내 게임 귀신이 있다는 거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명도 자원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자기네가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데 기도받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후 예배에 같이 참석했다가 같이 참석했다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집사님 말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더라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애들 게임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꼭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더라도 자기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아들이 너무 착실해요 착하고 그런데 딱 하나 부딪히는 게 게임 때문에 부딪혔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게임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밤 한 11시쯤에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는 빨리 씻고 자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속상한 거죠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빨리 내일 공부할 거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걔는 게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뿐이 안 한 거래 보통 애들 요즘 게임 두세 시간이 보통이에요 밤새도록 해는 애들도 많고 그래도 걔는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엄마는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몇 번 야 좀 자 이렇게 이래서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서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야 네가 한번 기도 좀 받아 봐라 해가지고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1학년 그때 저희 아들이 제 아들이 바로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은 너도 이리 와 같이 앉아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 그러니까 그 형이 우리 딸하고 이제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는 연년생이에요 그 형이 이제 중3이고 중1자리가 있어요 중1자리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는 그래가지고 세진이라는 아이들이 너도 이리 와 그래서 세 명을 앉혀놔 세 명 세 명을 앉혀놓고 이제 내가 게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제 귀신은 영이야 영이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바람과 같아 공격하고 바람과 같아 그런데 이제 바람은 없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이 있지 않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자 이게 날아가지 나르지 이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현상이지 이처럼 악한 영은 안 보이지만 악한 영을 나갈 때 악한 영이 진짜 나가는구나 내가 그 현상을 일으키겠다 그 현상 중에 대표적인 영향이 재채기하는 거 있다 그리고 침 가래를 뱉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하는 거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뭘로 보여줄까 그랬더니 나는 재채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괜히 물었다 야 이거 토하면 심각하잖아 재채기 정도로 하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재채기하는 걸로 타협을 보고 그러니깐 개인 귀신은 나와라 재채기하면 나와라 했는데 몇 번 한 1분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1, 2분 이렇게 명려하는데 드디어 재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어요 왜 느꼈냐 나는 토하면 심각하니까 재채기 정도로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토했어요 한바가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명령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지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성경에 오게 되면 믿는 자의 이름표지에 따른 고쳐기가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노릇을 마시리라 이를 붙이는 병된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다른 표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다른 표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역사해 주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토하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재채기 정도로 했는데 애들은 토하는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당신을 낮춰가지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듯이 애들 눈높이에 맞춰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이제 다니엘 캠프뿐만 아니라 더 예를 주일학교 아동부 애들은 사무엘 캠프를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그랬을 때 이제 주님처럼 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애들하고 놀죠 그래서 애들 사무엘 캠프 때 하루만 지나면요 애들이 사탕 들고 나한테 찾아와요 친구 먹자고 다 애들도 벌써 배워가지고요 그냥 사귈 때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고 하면 사귄다는 걸 애들이 벌써 알아요 과자 들고 오고 과자 들고 사탕 들고 와가지고 음음음음음음음음 ONE 근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다니엘 캠프에 참사하는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흰머리 소년 흰머리 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또 어린아이들 때는 어린아이들 같이 막 같이 뒹굴고 설교할 때도 뒹굴어요 같이 막 뒹굴면서 근데 그걸 주님한테서 봤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듯이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애들이 토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심각하니까 재채기 정도를 하자고 했는데 주님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토하게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확실하게 보여있죠 게임 기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게임 끊었냐? 게임 끊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세요 기도받기 전하고 기도받은 이후에 차이가 뭐냐? 하고 그랬더니 기도받기 전에는 자기가 절대로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절대로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딱 씻고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를 킨대 하여튼 게임을 하게 된대 안 하려고 해도 된대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생각은 없는 건 아니래요 가끔 생각은 들어온데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안 하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게임 귀신한테 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캠프의 운에는 게임을 하루 종일 컴퓨터와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밤새도록 중3짜리 여자애인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말하기를 학교 가면요 얘 간증이에요 조회 시간에 딱 조회 시간에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딱 깨면 종례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카톡하고 그리고는 학교 가서는 잠자는 일이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전사님인데 엄마가 전사님인데 엄마가 전사담에 교회에 심화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자기를 가까운 교회로 데려다 주고 엄마는 섬기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차가지고 엄마가 사역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면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안 들어오고 나와버리고 놀러 가고 이렇게 했대요 무슨 일이 다쳐서 엄마하고 한번 싸우면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냥 과격하게 성질을 부리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경찰이 이웃집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쫓아오고 쫓아오고가 몇 번 있었대요 화가 한 번 나면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난리를 쳐버려야 된대요 이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캠프에 왔어요 와서 은혜 받았는데요 다 악한 형이었어요 그 악한 형을 쫓아내고 또 돌아가서 제가 인도하는 성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제가 인도하는 성에 먼저 참석해야 되거든요 참석해야지만이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에만 캠프만 와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애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캠프 때도 같이 기도하고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영적인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못 데려오게 하는 거지 반드시 내가 인도하는 성에 참석해서 먼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름 부은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아이를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형은 쫓아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형은 캠프는 쫓아내고 캠프 끝나고 난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계속 케어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와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능력 받아서 잘해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계속 애들을 캠프 되면 데려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한 두세 번 반복하더니 캠프에 두세 번 오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얘 공부해가지고 지금 찬양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백섭대학교 교회음악과 찬양 CCM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사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다니엘 캠프 찬양인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찬양인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알같은 성질도 다 사라졌고요 이제 경찰 오는 일도 없어졌고 악한 일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에 있는 아가페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 중3 때 왔어요 이 아이도 중3 때 왔는데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생일을 뭘로 선물을 했느냐 야동을 선물했대요 벌써 초등학교 때 야동, 야동 마스터 했대요 벌써 친구 생일 선물이 야동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몰래 엄마 지갑 열어가지고 돈 훔쳐서 PC방 가고 게임하고 놀고 그게 돈이 없을 때는 애들 때려서 돈도 뺏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 오고 불려가고 이런 신비한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이 아이가 캠프에 참석하고 이게 악한 형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받고 캠프 딱 끝나자마자 딱 그날부터 돌아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달라지더니 이 아이가 아예 더 은혜를 받겠다고 치유성에까지 왔어요 치유성에는 이게 참 힘든 성에 다 바닥에 앉아서 삼박살을 해야 되는데 그 성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저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불러가지고 공개치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이불통에 말하고 난리나는 일들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성적이 반에서 중3 졸업할 때는 반에서 10등 안으로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전체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고3 됐어요 지금 고3 고3 됐어요 이번에 이제 수시에 벌써 하나 합격해놓고 또 다른 곳에 수시를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3 때부터 지금 고3까지니까 3년이잖아요 중3 고1 고2 고3 4년이네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잠잘 때가 되어지면 아예 교회로 가버린대요 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때문에 전부 일어나 이렇게 깨고 이럴잖아요 그때 깨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성적이 반에서도 밑에 놀던 애가 반에서도 밑에 놀던 애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 전교에서 10등 안으로 올라간 거지 할렐루야 목사님 아들인데 사단한테 빼앗기고 있었던 거야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악한 형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 속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게임으로 또 여러 유혹으로 재미로 뺏어가지고 텔레비전으로 뺏고 뺏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 그 블레셋에게 그 홈뉴아 피나스 목사님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목사님 아들이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 전쟁에 죽었잖아요 이게 사단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들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엘리시대 엘리시대 누구의 은혜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싸워 승리하고 물리치고 도로 회복한 땅에다가 돌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돌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붙인 거야 뭐라고 붙였냐 예벤에셀 예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바로 사무엘 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예벤에셀이에요 엘리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가 보시고 사무엘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는 예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벤에셀이에요 간증 간증이 있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체적인 간증이 있는 시대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시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는 LD시대일까요 사무엘 시대일까요 당연히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무엘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가 LD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모습이 LD시대처럼 사단한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단한테 지고 있으면서도 사단한테 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고 있는데 사단한테 지금 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박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공황장애 20대 후반에 공황장애 와가지고 30대 공황장애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좁은 공간에만 숨이 막고 쓰러지는 거예요 차 운전도부터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로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 치료받으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내 문제다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했다고 했잖아요 20일 금식 기도는 다섯 번이나 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은 수도세도 수없이 많이 하고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고 20년을 목회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인도하는 성에 와서 몇 분 기도 받았다고 그래요? 20분 기도 받고 깨끗하게 치료돼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냐 그 목사님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나를 이렇게 공황장애로 목회목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인 줄 알았지 내가 귀신한테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럼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없어요 공황장애를 주고 있는 악한 애로 떠나가라 했는데 재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하고 우리 그 구성전 지하 계단 내려오는 그 계단 밑에 계단 바로 밑에 아주 좁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저 창고에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분 목사님을 기도할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목사님 세 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친절하게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창고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본인은 그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시계 한 3, 4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서 있는 앞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목사님 나와보세요 할 때 제 마음이 뭐였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얼굴이 밝은 얼굴 나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됐으면 얼굴이 긴장되어 있고 힘들고 아니면 쓰러져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20분 만에 치료될 수 있는 걸 갖다가 20년 동안 목회 못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 까지를 생각 못한 거예요 사단한테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단한테 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홍진희 목사님이라고 김제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통합교단이에요 그분이 제가 인도하는 성이 오기 전 7년 전에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대요 성령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이 온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받고 성령이 기도로 이끄시는데 새벽 기도 가면 그냥 아침밥 먹을 때까지 긴숙 기도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성령님이 교회로 막 몰아내듯이 이렇게 해서 교회로 보낸대요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막 이렇게 몰아내듯이 한 것처럼 성령이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쉬려고 하면 또 성령님이 기도를 시킨대요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한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쉬려고 하면 또 성령이 기도 시킨대요 12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매년 계속 그랬냐 그랬더니 계속 그런 걸 한 1년 정도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일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기도를 했대요 7년 동안 그 정도로 기도했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한 번은 부르져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카라의 기도, 짜악의 기도 이 기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랫배에서 뭐가 찢어지는 듯이 악 하고 아프면 그러더래요 악 갔다가 또 쥐어 한 번 하는데 또 악 그래가지고 아퍼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던 의사선생님이 엑셀을 찍어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복사님 뭐 하셨어요? 왜요? 배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의 기도 그 기도 최고의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많이 하라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배 근육이 파열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집회인도 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냐 배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 홍 목사님 간절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세계적인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 배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만성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1, 2년, 20년 동안 만성 위장병 그래서 항상 위장약을 달고 다녀 김치 조각 하나를 못 먹어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해 왜? 너무 먹고 싶어서 김치 조각 하나 먹었다 난리가 난대요 배가 쓰리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위장약 겔포스를 한 포로 안 되는데 두 포스로 쏟아 부어도 그런데 만성 위험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그래서 항상 책상 안에는 약봉지가 있고 종종 편두통이 온대요 그럼 편두통, 여러분 편두통 알아보셨나요? 이게 앞쪽에 아파오는 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편두통 편두통이 온대요 제가 보니까 위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편두통이 온 것 같아요 편두통이 온대요 그럼 편두통 약 고통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위장병 하나 왜 치료가 안 될까 그랬는데 제가 인도하는 성에 참석하고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어떻게? 아 이게 귀신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그렇게 치료 안 되던 위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성에 오기 전까지 본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있으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대요 생각지도 그러니까 악한 영한테 지고 있었는데 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몰랐듯이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존재 역사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지고 있는데도 지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합동교단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교회수가 많고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에요 교회수는 합동교단보다 좀 작지만 저는 통합교단 목사로서 한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교단은 통합교단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합동교단이 열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통합교단은 합동교단이 제일 커요 한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교단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뉴스가 나서 알잖아요 그 총무 목사님이 칼을 들고 후배 목사 교회를 찾아서 교회 안에서 그 후배 목사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악한 명이에요 악한 악한 명이 그 목사님 안에서 후배하고 싸우게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저 후배는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 말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지는 않고 어쨌든 대화로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 분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 총무 목사님한테 불리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후배 목사 형 동생 하는 사이도 해요 형 동생 형님 일정도 그런데 그런 사이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베를 때려 죽인 것처럼 그 사건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너 살고 나 살고 아니라 너 살고 나 살든지 너 죽고 나 죽고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을 보이려고 칼을 들고 한 거지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갈등이 돼서 화가 나고 찔러버린 건 어떻게 그런데 실제로 하마터로 죽일 뻔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가인이 동생 아베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이게 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열사 3장 12자리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 총무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 사단에게 속한 거 결국 보니까 그대의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 속에 사단이 역사한 거지 벌써 사단이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단은 밖에서는 역사하는 거지 안에서도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단한테 지고 있으면서도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시대의 교회를 내보내고 불레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무엘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가 사무엘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가정이 사무엘시대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시대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시대다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주시는 권수와 능력져서 보낸 거예요 이 사무엘시대는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형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는 새 시대를 보여준 거예요 바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첫 번째 시간에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계속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고 쫓아내죠 이게 바로 사무엘시대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시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엘리시대를 가게 하고 사무엘시대를 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15차 때부터 저는 엘리시대와 사무엘시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시대를 열길 원합니다 그 사무엘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와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먼저 한 번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다 기름붐 받아 그 다음에는 뭐하냐 우리가 짝을 져가지고 한 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보는 거예요 악한 형 나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고 쫓아내는 거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첫 번째 표시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교회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있냐 이거죠 저도 14년 동안은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14년 동안의 나의 목회도 엘릿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저와 함께 부흥에 다닐 때 다 함께 다녔었어요 그래서 함께 다녔서 저와 함께 사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협력자에게 세워져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저를 돕고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함께 다니지 않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처음 부흥에 달 때는 부산으로 여기도 광주도 우리 교회 식구들과 왔었어요 광주로 이렇게 대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원도 다니면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죠 제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번 사역해 주는 거예요 나가나갔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안디 교회가 이렇게 먼저는 교회가 먼저 사무엘 시대를 열고 사무엘 시대의 교회를 열도록 사무엘 시대의 목회자를 만들도록 사무엘 시대의 송도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전부 앞으로 나가보세요 사무엘 시대의 송도를 만드는 일을